안녕하세요. 한국어 어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73과 73번째 뭐 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문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형에는 뭐 뭐 뭐 뭐 한 은 은 이런 전성어미와 함께 의존명사 적 이 단어가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 는 니은 이것은 우리 앞쪽에서 강의 초반에 이미 한번 설명했어요. 원래는 형용사 동사인데 형용사 동사의 기본형은 뭐 뭐 다 어찌어찌 하 다 라고 끝나죠. 그 다는 종결어미에요. 종결어미라는 말은 문장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장 맨 마지막에 문장이 끝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 일본어 다들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굿은 한국어로 하면 좋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뉴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다와 소식이 함께 쓰일 때 이렇게 영어처럼 a good news, good news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서로 굿이 뉴스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쓰일 때 다른 나라 말들은 이렇게 바뀌지 않지만 한국어는 좋다 소식이 직접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이 다는 종결어미에요. 문장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지만 이것들이 다른 명사 다른 것들을 이렇게 수식해 줘야 될 때는 이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영어의 형용사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다가 생략이 되고 이 자리에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다가 생략이 되고 여기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조은 예쁘다 예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서술어로 문장을 종결하는 그런 단어지만 영어의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말로 그 성격이 문장에서 쓰임이 바뀐다는 뜻에서 전성어미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본형으로 꾸며줄 수 없다. 여러분이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는 자는 형용사에는 쓸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형용사에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는 자는 이 는 자는 느에다가 다시 니은이 합해진 거예요. 니은과 같은 거예요. 느는 행동이 진행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행동이 지금 어떤 행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행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는 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이 는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죠. 동사와 함께 쓰일 때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형용사에서는 은 니은만 쓸 수 있고 그때는 현재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데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은 니은일 때는 과거 또는 완료를 나타내고 는으로 쓸 때는 현재 또는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앞쪽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한국어의 시제는 영어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지만 어떤 때는 완료라고 했어요. 이 완료는 현재일 때도 쓰는 거예요. 반드시 시제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과거일 때 또는 완료일 때 이 는자는 현재일 때 이거나 아니면 진행을 나타낼 때도 는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진행일 때도 이 는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는이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 지금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 또는 완료 는은 현재 또는 진행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 서로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런 는 니은 이런 거 다음에 이 적자가 나왔어요. 적은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라는 말은 의존 어디에 기댄다는 뜻이죠. 혼자서는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쓸 수 없고 어딘가에 의지해야 돼요. 어딘가에 기대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적 그러면 뜻이 없어요. 어떤 다른 말과 함께 쓰여야 뜻이 생겨나는 말이에요. 이 적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는데요. 관형사 이게 어떤 말을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꾸며줄 때 지금은 수로로 형용사 기본형 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은 니은이 들어가면 여기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는 꾸며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꾸며줄 수 있는 말을 관형사라고 해요. 이런 용어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관형사로 바꿔주는 이런 말들 그런데 여기서는 을 을이라는 어미 뒤에 함께 쓰일 때 그러니까 공부 할 적 영화 볼 적 커피 마실 적 이렇게 을 뒤에 쓰일 때는 동작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가 지속 된다는 뜻이에요. 동사일 때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이고 형용사일 때는 그 상태가 지속 될 때 에요. 예쁠 젊을 적 어릴 적 어린 때라는 뜻이죠. 어린 시절 이라는 뜻이에요. 어릴 적 친구를 만날 적 에 이렇게 을 뒤에 쓰이면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을 자는 미래형 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적과 함께 쓰일 때는 동작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잠잘 적에 전화 할 적에 전부 다 동작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날씨가 맑을 적에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 이나 명사 뒤에 쓰였을 때는 지난 과거 의 뜻이에요. 지난 과거 옛날 그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은 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 73과 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죠. 이게 바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한 적 먹은 적 본 적 간 적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죠. 그때는 지난 과거 에요. 이 은 자는 원래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과거 이거나 완료 이거나 그래요. 이렇게 이 은 그리고 의존 명사 이 적이 함께 쓰인 이 문장은 그래서 동사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일이 있다 없다니까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지금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죠. 동사일 때 동사일 때 과거에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적 자가 과거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록 형용사가 형용사 다음에 쓰였을 때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 적자 때문에 이 앞에 형용사가 와도 과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저기 있다 없다 잖아요. 이때 형용사가 오더라도 여기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와도 형용사가 와도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요. 여기는 동사만 있지만 형용사와 함께 쓰여도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요. 지난주에 이번주에 맑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날씨가 맑았던 지난 시간 지난 날 지난 날 중에 지난 날 가운데 맑은 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맑은 맑은 있어요? 있었나요? 있었어요? 이렇게 형용사와 함께 쓰여도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요. 동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일 형용사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적이 있다 없다 받침이 있으면 으 가 붙는 거고 받침이 없으면 바로 니은 이 붙어요. 그럼 여기서 이 는 자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도록 해요. 는 자는 현재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자는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는 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과 과거를 나타내는 적이 함께 쓰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악 듣는 적이 많았다. 분명히 과거형 이죠? 많았다는 말은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음악 듣는 적이 있었다 해도 돼요. 그렇죠? 있었다 많았다는 많이 있었다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음악 듣는 적이 있었다 과거에요. 그런데 듣는 현재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진행형이죠.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내가 갈 때 옛날에 과거에 을을 쓰면 진행이라 그랬죠? 내가 갈 때 이거 지금 내가 갈 때는 미래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갈 때 그는 음악 듣는 적이 많았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 행동을 진행하던 그때에 친구가 음악 듣는 적이 많았다. 이때 듣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보고 이것은 현재형이다. 그런데 수로는 많았다. 과거형이다. 그래서 두 개가 시재가 달라서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재는 한국어의 시재는 여러분이 과거 완료 그리고 현재 진행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완료라도 현재를 나타낼 수가 있고 진행이라도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듣는 과거를 나타내는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전체 시재 전체 문장의 시간은 전체 문장의 마지막 중요한 서술어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많았다기 때문에 이 듣는 과거의 진행이에요. 내가 옛날에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는 음악 듣고 있는 적이 많았어요. 다 진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모양은 현재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현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재에 있는 예문을 보면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물고기 잡다 낚시하다 그런 말이죠.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옛날에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다는 말이죠. 잡은 동사니까 과거죠. 과거에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바다에 가다 가다에 니은 만 붙이는 거죠. 받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간 적이 먹다 먹은 적 과거에 먹었던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먹은 경험이 없어요. 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때 이 적들은 과거의 경험이 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단어를 바꿔도 돼요.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어요. 바다에 간 경험이 있어요. 음식을 먹은 경험이 없어요. 또는 이게 때라는 뜻으로 과거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때라고 바꿔도 될 때가 많아요. 물고기를 잡은 때가 있어요. 바다에 간 때가 있어요. 인도 음식을 먹은 때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어감은 달라져요. 때라는 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적은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서 똑같은 뜻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의존명사 적자에서 1번 뭐 을 뒤에 동작이 진행되거나 어떤 상태일 때 이런 쓰임으로 쓰일 때 내가 갈 적에 이때 적은 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는 1번일 때는 때라고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말을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물어볼 때 뭐뭐 아어 보다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시도할 때 그때 뭐뭐 아어 보다라고 하죠? 말을 타보다 그 말은 말을 타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자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 해본 거예요. 시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고 쓴 거예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말을 탄 경험을 시도해본 일이 있는지 그런 때가 있었는지를 묻는 거죠. 이때 적이 있다는 말이 그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나타내는 아어 보다라는 표현과 자주 함께 쓰여요. 아니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아어보다 이건 경험을 나타낸 다고 했는데 경험 또는 새로운 경험 그냥 경험 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경험 이라고 해야 돼요. 새로운 흔하지 않은 경험을 시도 하다 라는 뜻 이에요. 새로운 흔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시도 try to 시도 해본 다는 뜻이에요. 아어보다 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말들 불과도 은 적이 있다 없다가 함께 자주 쓰여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베트남에 여행 해본 적이 없어요. 연습문제 그리고 있다 없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용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O 표시가 있어요. 이걸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스킬을 탄 적이 없어요. 이 교재가 요구하는 정답은 스킬을 탄 적이 없어요. 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답과 상관없이 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을 탄 한 적이 있어요. 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도해본다는 뜻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킬을 타 본 적이 있다. 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교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스킬을 타본 적이 없어요. 스킬을 탄 적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다. 잃다. 그런 말이죠. 지갑을 잃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버리다. 라는 말은 이 잃은 행위를 강조하려고 그리고 잃은 행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으로 이렇게 버리다. 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여기에는 이 말에는 그 감정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쓸 때 늘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먹어버리다. 잃어버리다. 가버리다. 이런 표현들은 감정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갑을 잃다. 지갑을 잃은 적이 있다. 잃은 적이 없다. 버리다를 같이 쓰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1등 하다. 혼자 여행 하다. 선생님은 혼자 여행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혼자 여행 한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혼자 여행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여행 한 적이 없어요. 다음 문제 한국에서 운전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운전 한 경험 이죠. 그런데 본 적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전을 시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 해 본 적이 아니요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되죠. 한국 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여기도 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예 한국 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춤을 배운 적이 아니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번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